안녕하세요. 체육을 사랑하는 열정 기백쌤입니다. 금쪽같은 내 체육 세 번째 시간 주제는 체육 수업을 왜 해야 돼요?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체육 수업 첫 시간에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랬죠. 교과서를 살펴보기 전에 꼭 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체육 수업에 왜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어떤 키워드로 설득하시나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체육 수업에 왜 열심히 참여해야 할까? 사실 애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재밌으니까 그냥 한 거니까요. 그래도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몸이 건강해지려고요 라고 말합니다. 예상했던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체육 수업은 흔히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이미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살 정도의 학생들은 세포분열이 얼마나 왕성할까요? 2차 성징이 활발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나이는 30대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설득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뇌의 발달과 연결지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과 뇌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뇌과학을 전공하는 의학 박사들은 끊임없이 운동은 뇌 발달에 필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했지만 인간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예전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뇌가 발달하고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쪼그라들고 쇠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설득할 때 체육수업에서 신체활동이 늘어날수록 뇌가 발달하고 그럴수록 똑똑해지고 그럴수록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럴수록 앞으로의 삶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정기백쌤이 생각하는 체육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꼭 설명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면 제가 만든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금쪽같은 내 체육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기백관 체육교실의 체육철학이나 방법을 한 번에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쓴 책을 보시거나 자율연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체육수업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